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뭡니까? 돈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오직 국민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착각기 때문에 탄핵 부역자들과 문재영이한테 탄핵을 당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우리 서민의 성지 대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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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인은 물로 말아요. 물로 말아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서민의 성지, 서문지장이 왔으니까 우리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혁원, 대구시민 여러분, 박근혜의 성령, 연약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여자지만 그 여자분 한 분이 이 나라에 지금 없으니 이 나라가 궁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KBS, MBC, 쓰레기 방송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과 귀가 벌어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차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깨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자 하나가 되셨습니다.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뿐이라 여기에 있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이 모든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계속 나는 박 대통령 뿐이다 힘든 날은 부엌 때를 기대고 하고 좋은 날은 마주 보다도 빈 바람 불꽃, 박 대통령 뿐이고 내가, 내가, 부담고 가도 공 없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공 많아도, 박 대통령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대통령은 박 대통령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 연약한 박 대통령 대통령 할인 기자, 박 대통령 분명히 정말 고집과 훈보로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빨개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복시는 여러분 정치적인 일제에 여기에 있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대통령은 박근혜 뿐이다 힘든 나는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나를 마주 보고 가고 빛바람 뿌리면 박 대통령 두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돈 없어도 박 대통령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대통령은 박근혜 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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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뿐이고 정신 자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KBS, MBH, SBS 쓰레기 운항 속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능도와 기관으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문양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 자르기 바랍니다 네, 이 나라는 지금 아이고 아, 노래 좋다 그러죠 테리에 카즈 왔다 카즈 우리 세사들이 2억 명 기쁘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수장에 왔으니까 아키쿠모가 생긴 우리 아웃드시 정주의 우리 유도한 사무소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시는 고객자 여러분 다소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장의 평화와 성무는 우리는 전쟁보다 못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우리들의 정신력을 회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족보다 중요한 게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망하면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또다시 일제치않아 공산 김정은 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밑에 살고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위장평화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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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에도 영전된 각탐을 폭파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2018년도 붕관이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장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마치 핵을 포기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평화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론전을 실시해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없애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 제조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시급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감당할 만한 이상의 월급을 인상하면 모든 공장에 제조단가가 상승되고 제조단가가 상승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제조시급 인상을 해봐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월급 오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로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밀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이들의 거짓말에 우리들의 우리들이 속아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선동이 돼서 돛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 됩니다 광우병 선동에 속은 사람들은 더 이상 돛불들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사람이 안 됩니다 태블릿 PC에 속은 사람들 더 이상 돛불들지 말고 더 이상 인터넷에도 댓글 달지 말고 이후대에 안다고 떠들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는 애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은 만국의 진로 우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전부 이뤄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문재인은 사람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지원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40%짜리가 60%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짜 민주 위장평화를 분별할 수 있는 학습과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KBS MBC SBS 평파방송에 속아서 개대지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대지로 전락될지도 모르고 톱볼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들고 앞지마 두르고 모두 현대판 독재를 부수기에서 모두 길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대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부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도환 사무처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자막에 뺏이 잠시 로슨 사무처장님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